주식우는 아나운서 가게 왔을 때 난 이상한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파 보인대 안녕하세요 우리 그때 지현우 했을 때는 그게 무조건 연애 상담이었나? 아니었어 아니었지? 그냥 극가극으로 갔던 거지? 그 사람 뭐하나 요즘에? 누구? 그 PD 아 지금 컬트쇼 아직도 하고 있어? 응 그거 되게 오래 하시는 거 같아 음 아직도 기억하시나 아 촬영도 매웠어요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출연을 했어 아니 이상한 거 같아 출연을 해가지고 극과 극 상담을 무슨 얘기만 나오면 회사 옮기래 근데 얘기했어 아 서울대만 옮겨도 되지 이게 못 옮겨 말만 하면 옮기래 우수생? 우 등생과 열등생 열등생 안전 최악의 극과 극 상담을 했어 개차반 허헣 그게 나지 응 QD가 은선배 아니었어? 아니요 그때 이순문 선배 승희 형이 그걸 너무 좋아했어 나만 가지는 걸로 흐흑 이야 세상에 이런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어 하하하하 앞에 들을드릴게요. 응. 2. 1.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자수서 꿀팁 자수서는 이력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 자체보다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해라.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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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풍기 아 이 정도면 조용한거지 들어가? 네 들어가죠. 한번 오프닝고 설명도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2월 23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리쌍의 겸손은 힘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자수서 꿀팁 자수서는 이력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 자체보다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해라. 였습니다. 얼마전에 요즘 애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인데 최근에 스카이캐슬에서 학부모들이 서로들 가지려고 난리였던 입시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존재하고 갖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자수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꿀팁이라면 나 이런 일을 했다 보다 이런 일을 해서 이런걸 느꼈다라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수험생들은 경험치도 높아야되고 자소서도 잘 써야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자 아무튼 이제 곧 고3 수험생들은 또 새학기를 시작할텐데 힘내시고 참고로 배텐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을 테니까 수험생분들은 올 한해는 배텐 그냥 걸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거에요. 자 토요일 지난주에 우리 준식 PD가 이 방송하고 맞춤 수트를 검색했습니다. 사실 배텐이 이 자리에 계속 있으려면 이 토요일 이 코너가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만 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걱정합니다. 비방과 지상파 방송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막말러 개그맨 정용국씨의 새 코너 반응은 뜨겁습니다. 네 하지만 위험하죠.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잠시후에 정용국씨와 함께 돌아올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팅창에 스님 표정 안좋다고 이미 표정부터가 정장을 입어야 되는 표정이죠. 네. 최고 수위로 오늘도 올라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한줄 고민사연 열려있습니다. 배텐은 녹음시간에 카카오티비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참고하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나 그때 깜빡하고 이걸 스타벅스에 갖고 갔잖아. 이걸 들고 갔잖아. 완전 겸치당한 거 알지? 이걸 앞에 내려놓고 지갑을 꺼낸다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짝 돌렸어요. 이게 왜 창피해? 힙하지? 너나 힙하지? 매장에 들고 가봐. 구찌 매장에 이걸 들고 가도 해주나? 어? 이걸 들고 가도 해주나? 아니 이걸 내려놓고 다른 걸 시키려고 했는데 이걸 쳐다보더라니까 스타카가 뭐해 뭐 잘 돌려놨지? 짭타벅스 나 펜 하나 줘봐 뭐라도 줘 나 좀 챙겨!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태도는 베테네의 절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정영국 씨 하는 모든 말은 베테네의 공식 입장과 상관없고 정영국 씨의 존재를 저희는 부정합니다. 저희 지금 합석한 거예요? 국밥집에서? 국밥 너무 먹는데 선긋고 시작! 아 이게 사전 사전 손절을 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후손절이 아니라 어차피 켜지기에는 욕 많이 해서 욕 안 합니다. 토요일에 제목소리만 나올 수도 있어요. 혼자 하는 방송 이렇게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개편 한 주만에 베테네 1군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개그맨 정영국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영업자 겸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베테네에서 원래 비공식 2군 멤버 절대 승격할 수 없는 2군 멤버로 분류가 됐었는데 비공식이었어요 그것도? 2군 멤버들한테 굳이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엔트리? 네 알겠습니다. 1군이 펠팽춘, 2군이 용마라 그 누구누구였다고요? 네? 2군이 누구였다고요? 정영국 씨랑 이말련 작가랑 왁서부 기자 딱 2군이네. 이름 자체가 2군이네. 지금 펠팽춘 1군 중에서 강력한 펭귄 김소희 씨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박펠레와 남이춘 2명만 1군에 남아있는 상태고 1군 멤버가 지금 열려있습니다. 그 1군 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1군으로 인정을 받으신 건가요?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냥. 아 누구나? 재밌다. 재밌다? 네. 재밌다 혹은 이 코너가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 접속자로도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근데 오늘 저희는 정영국 씨를 언제나 일선발로는 활용했어요. 그렇죠? 월요일에. 일선발로는 썼는데 1팽. 네. 바로 팽 되죠. 네. 빠른 인정하시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1군을 위협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포텐 터졌다. 이런 반응들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서는 일정을 긋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정영국 씨의 멘트는 저희 베테넷 공식 입장이 절대 아니고 네. 잘못 전혀요. 저희는 지금 합성 라디오다. 국밥집처럼. 정영국 씨가 그냥 옆에 앉았을 뿐이지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대상 따로따로 하고. 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채팅창에. 오. 참여자가 많아요. 오. 벌써 한 주 만에 소문 듣고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큰일 났네. 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그 더더피디쇼 할 때는 굉장히 그냥 기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방송국이 다 오거든요. 네. 일단 받겠잖아요. 상담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청취자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일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 아니. 개그맨에게 이런. 그 아이디어나. 네. 방송에 대한 스트레스가 살짝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텐션. 텐션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차서 코너 검사 마트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매주. 그러면 10번 마트는 9번 까인단 말이에요. 저희 용어를 좀. 아. 우리끼리 쓰는 말은 그때 그랬어요. 아. 저희도 그 말은 뭐 평상시에 안 쓰진 않지만. 다시 좋아! 방송이니까. 거절. 네. 리젝트. 아. 저는 그 SBS 들어오자마자. 네. 저도 신입 아나운서 시절이 있으니까. 그렇죠. 견학을 다녔어요. 음. 그때. 우차서가 정말 절정이었습니다. 그때 갔어요? 네. 나 그때 없었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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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차서 개그맨들 그 유명한 분들도 많았고. 네. 가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 포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또 견학 간 날이 검사 맞는 날이었어요. 약간 연변거지 느낌 살짝 나죠. 제가. 원래 이렇게 입고 있어요. 저희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네. 아 얘기도 못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정영욱 씨를 보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도 너무 강렬한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었는데. 네. 그냥 서있는데. 큰일났네. 뭐. 하여튼. 아 아니에요. 그게 재밌었어요.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이 나왔어요. 하하하하. 실로폰이 없네요. 네. 하. 힘들었어요. 네. 반성하신 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곱띠의 칼침. 이제 곱띠라고 부르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곱창이라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곱창 신비 좀 모으세요. 멘트가. 하여튼. 어떻게 나올지 오늘 기대를 했고. 어. 다음. 주변 반응 없었습니까? 네. 주변에는 이제 뭐. 또 얘기해야 돼.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이걸. 저 혼자 들었어요. 그것도 경기도 쪽 넘어가니까. 107.7이 찌질거리더라고.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파 월경 지역이었군요. 아 내일이 생일이시네. 어. 2월 24일. 어. 그렇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몰랐어요. 생판은 저희가. 월요일 인방타임에 해드릴게요. 그때. 작년에도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항상 생일 축하해드리죠. 아. 여기 와야 사람 대회를 받네. 저희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시죠? 아무도. 야. 참. 생일날에 어떻게 곱창집에서 일하십니까? 내일. 무조건 일하죠. 거기서. 손님들한테 어필도 못하고. 예. 계속 뭐해요. 생일이에요. 왜 알았어요. 곱창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혹시 내일. 정영식 곱창집에 가는 분들 있으면.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생일 축하하신다고. 생일이니까 한번 쳐야겠다. 그래도. 잘하죠. 곱도제들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곱창. 곱창 천도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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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네. 정영식이. 정영식이. 이건. 나. 본인은 진짜 하기 싫다고 했는데. 이번 주까지만 한번 더 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지로 물지마 진짜. 나는 사지가 아니에요. 등에 땀이 막 장난 아니에요. 채팅창에 장예원 대기방이라고 생각했고. 자 그러면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시작합니다.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고민을 상담하면서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시간.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자 이번 주 일주일연애 고민사연 만나볼까요. 최재국님이 보내셨는데요. 200일 다 돼가는 커플인데요. 저는 30대 중반, 여친은 20대 후반이라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커플은 서로의 개인 인적사항을 좀 잘 모릅니다. 아는 건 어디 회사에 다니고 집이 어딘지 정도. 빚이 좀 있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연봉도 가끔 좀 올랐다 어쨌다 해서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대학교도 어디 나온지 대놓고 물어보기 뭐해서 안 물어봤고.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만나는 거예요? 둘 다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어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저희 커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이런 애들이 어딨냐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면 이런 거 전부 오픈해야 되나요? 오픈한다면 어디까지 다 오픈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 알아야 한다면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괜히 예민한 부분 건드릴까 봐 걱정입니다. 최재국 님이 아주 긴 연애 사연을 보내셨는데 저희 베테린이 일주일에 딱 하루 딱 한 번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쭉 듣고 있었는데 빚이 좀 있고. 얼마인지 모르겠고 연봉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6개월 동안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그런 얘기부터 해야 됩니까? 네. 만났을 때 얘기해야죠. 너 재산금융 쓰고 있다. 넌 얼마 있냐. 아니 무슨 그런 재산금융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스타일이 좀 틀린 게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를 제가 또 원없이 사랑하고 싶으니까 초반에 좋은 감정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전 다 오픈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여하여 친구 있으시잖아요. 네. 다 오픈했어요 그때. 다 오픈했는데. 초반에 오픈했습니까? 만난 지 하루 만에 오픈했죠. 하루 만에? 네. 갈라 그러더라고 그냥. 어떻게 잡았어요? 네? 어떻게 잡았어요? 그냥 일단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거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너를 좋아해도 되겠냐. 이런 여건이 난 되냐 너한테. 그러니까 이런 표정 있죠 그냥. 그런 표정인데 아직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쨌든 시장에 모자도 오픈했냐고 모시면. 모자는 원래 이렇게 오픈하고 다니니까. 그건 그냥 열려 있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상관없고. 근데 이거는요. 6개월 동안 만나셨는데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만나시잖아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너무 지금 적어주신 바로는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기사들 보면 연예인분들 중에서 남편이 난 뭐 하는지 몰랐다. 이런 것들로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초반에 두 분이 너무 좋아서 연애를 했다가 결혼을 했는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몰랐기 때문에 더 안 좋았다. 생각이 그런 부분이 좀 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걸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자분한테 먼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빚 얼마니 이렇게 빚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건 자기가 갚아질 능력이 있을 때 이렇게 건방지게 물어보는 거고. 얼마야?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초반에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완벽한 너를 좋아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럼 그 척도 얘기해요. 오빠 솔직히 나도 완벽하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 거를 먼저 오픈해주면 그쪽에서도 오픈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느낀다. 나도 초반에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나 35살 아니라 45이야. 얘기할 수 있고. 오빠 나도 48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땡을 치면 이것은 편집될 가능성이 높고. 정영 씨의 목소리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방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오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땡 한 번만 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 번 칠게요 앞으로는. 내가 정신이 없어요. 혹시 모른다 싶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면 이게 서로 말 그대로 깎아먹기가 아니라 약간 채워주는 느낌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 차양에는 진실 게임이 아니라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거라고. 서로 카드를 내리면서.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아주 빚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없는 돈에 막 데이트 비용까지 막 부담을 느끼는데 그런 얘기를 딱 해주니까 여자친구 알아서 계산도 좀 해주고. 그게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나중에 어차피 맞을 매를 지금 맞는 게 낫다는 식으로 오래 가실 거면 처음부터 다 오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채팅창에 오빠 나도 빚이 짓는데. 빚끼리 만나는 거예요. 오빠 인사해 내 남편이랑. 그러면 이제 서로 빚끼리 만나다 보면 넌 어디 이자가 그렇게 싸니?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보 공개가 돼요. 근데 이 금융으로 넘어와 이렇게 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정도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아무튼. 최재웅 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어요. 200일이면 가장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지났죠. 아 지났어요? 언제가 제일 좋아요 그럼? 3개월. 아니 200일이 한 그 정도가 되지? 3개월은 100일인가? 3개월은 100일이죠. 100일 딱 좋아요. 그 다음 200일은 안 좋다? 그 다음부터 내리막이죠. 내리막. 아 최재웅 님이 지금 내리막이에요? 이 커플? 가파란 내리막이죠. 얘기를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돼. 그래요? 100일 될 때쯤 선물 같은 거 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군요. 이 가방 짝퉁이야. 채팅창이 이 방송에 그냥 결방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전 그냥 제 의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3개월 찐마세요.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볼게요.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남녀가 만나서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 남자분 사연인 것처럼 남자가 먼저 오픈을 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사랑을 할 때 남녀평등 이런 걸 떠나서 여자가 남자를 많이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게 더 보기가 좋고 더 그래갑니다. 네. 그냥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들었다고? 여러분 이건 그냥 정용국 씨의 개인 의견이고요. 전 그렇더라고요. 대퇴는 의견은 아닙니다. 아 기무시당하네.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네? 사랑은. 가식이지 뭐. 자 요 썰고 조 썰고. 아 근데 이거 하도 안 맞고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중간에 끌었다가 막 갔다가. 자. 아 그러면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가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중화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그거요? 네. 가식이라면서요. 그걸 뭐. 아니. 제가 어디다 무슨 말을 해요. 안 되기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치니까 놀래. 치면 그냥 다음 걸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할 때 그거 실로폰을 들지마 얘기할 때. 왜요? 다 끝나고 들어와. 나 이미 땡인 거 아 보이잖아 지금. 이걸 칠려고 들고. 이걸 정용국 씨한테 칠 수는 없잖아요. 맨 끝에를 대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땡땡땡 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땡땡땡은 그냥 편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로폰 앞쪽으로 당겨놔 좀 이렇게. 뒷쪽으로 갖고 있지 말아요. 왜요? 딩동땡 칠 거 처음 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분이 너무 무차싸 검사 맞던 시절 생각나가지고. 방송국 관계자가 뭐 이거 검사 맞는 것처럼 생각하시네. 대본 앞에서 찢어 그냥. 그건 아니고 그냥 편집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배텐사랑 이대명은 결혼은 비즈니스다. 사랑은 가식이다. 가식이지만. 자 권충만님 거. 이름이 충만하시네. 권충만.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다가 지인 추천으로 스카이캐스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편이 좀 아쉬워서 딴 드라마로 해소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볼 드라마가 없네요. 스카이캐슬의 마지막화를 딱 잊을 만한 드라마 없을까요? 전 스카이캐슬 안 봤습니다. 어때요? 스카이캐슬의 마지막화가 좀 논란이 많았죠. 그동안의 흐름이 좀 흐지부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징비록이에요. 징비록이요? 네. 몇 년도죠? 아 몰라요. SBS 우차서 하던 때입니까? 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징비록화 10년 정도. 10년까지는 안 됐어요. 한 5년 됐는데. 5년인가요? 네. 거기서 멈췄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조금 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역산물로 사람이 돌아가더라고요. 느낌 자체가. 아 사극으로? 네. 그래서 정도전. 막 징비록. 아 훌륭한 드라마들이죠. 근데 전개가 짜맞춰지질 않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중간중간. 오 이수진 양고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아는 게 없다는 얘기지.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봐서 그 일단 드라마를 좌지우지하는 게 보통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면 또 드라마가 뜨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맨스를 보다 보면 보는데 로맨스를 보려고 드라마를 보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스카이 캐슬에는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근데 그게 주된 건 아니죠.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고 또 지금 정주행 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내용을 너무 알려드리기엔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러브라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차라리 미드가 더 재밌게 봤던... 미드를 추천한다? 네. 그것도 너무 옛날 거다. 미드 뭐요? 프리즌브레이크? 서코필드? 아 서코필. 몇 년 됐지 이거? 그거요? 그거야말로 한 10년 됐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죠. 그거는 항상 보면 오늘 탈출할 것 같잖아. 네. 네. 그렇다고요? 오늘 탈출할 것 같던데 시즌 끝날 때까지 안 하죠? 저 계속 탈출 안 하잖아요. 그거봤어요. 그 정도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과를 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드를 보고 느끼었던 점은 뭐냐면 아 스케일 정말 크다. 이거 진짜 한 편에 영화만큼 되겠다. 제가 미드 한 편을 보다가 중간에 못 봤던 경우가 있었는데 1회에 잠수함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돈을 얼마를 쓰는 거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드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채팅창에 저기 죄송한데 프리즌브레이크 안 봤는데 그럼 만기출소 하나요? 물어보십시오. 그런 느낌인데 살짝. 그런 느낌인데 중간에 파고 나오는 건데 그렇죠. 석호필 머리 하신 거냐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주인공 머리고. 그 친구 잠깐 잘못 듣는 거 있던데. 뭐요? 됐습니다.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자, 다음은 용국이 일침. 무리였다. 아, 야, 무리였다. 야, 무리였다 하면 할 수도... 아니, 됐어요, 됐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무리였다 하나도 받았다. 자, 정도현님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집 앞 미용실을 다니다가 최근에 미용실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나갈 때마다 그 미용실을 지나쳐야 돼서 뻘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주머니가 받고 제게 아는 척을 하고 가끔 주전부리도 주세요. 요즘 얼굴이 예전보다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칭찬만 해도 괜히 뜨끔하고 불편해요. 그렇다고 다시 집 앞 미용실로 가긴 싫은데 어쩌죠? 어색한 상황 어떻게 해결하죠? 이걸 나한테 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때 지금 이사 갔는데 살단지 앞에 미용실 있었어요? 네. 남자의 얼굴에 80%는 헤어스타일. 그럼 난 20%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뭐 사람 스타일 봐. 두피가 또 두피의 모양이 두피의 모양이 똑같죠? 사람 모양입니다. 아 다르죠. 똑같아요 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피 모양이 그 영국생인처럼 밀면 안 돼요. 네? 밀면 안 돼요. 나도 밀고 싶어 밀었나? 모발이 얇으니까 미는 거지. 저는 한 미용실 간지 14년 된 것 같은데? 안 갔어요. 프리즘 브레이크보다 더 오래됐네요? 네. 저는 혼자 밀잖아요. 본인이? 거울 보면서. 근데 뭘로 밀어요? 전기면도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물면도기입니까? 그냥 물면도기. 아 그냥 칼날로? 칠중 면도날. 근데 이게 하다보면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거울로 이렇게 되게 쌍스럽게 혼자 딱 보면서 뒤에를 착착착 밀죠. 이게 밀었는데 이쪽에 털이 나 있잖아요?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360도로 싹 돌리면서 깔끔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미용실 가면? 어서오세요를 안 한다고.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와? 나도 갈 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정도현님 사연은 작가들이 왜 넣어둔 거예요? 나한테 왜 버려고요 이거를. 아니 생각 없이 이걸 넣어놨네. 공감도 1도 없네 지금. 정답이 좀 죄송하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인들은 다니던 단골 미용실을 옮길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스타일 좀 바꿔볼까? 이러면서 샵을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는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몇 년 다녔는데 굉장히 선생님 이제 좀 못 자라는 것 같아요. 저 딴 데 갈게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좀 스타일 좀 바꾸려고 옮길려고 그러면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말 없이 옮기거든요. 당연하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궁금하겠죠. 오던 분이 안 오니까 옮겼나 보다. 그런 사람들은 그 친구가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머리를 못 잘랐나 이런 게 아니라 왜 요즘에 안 보이지? 돈이 없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돈이 없나는 아니고 그냥 옮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아주머님이랑 계속 마주칠 거면 본인이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만났을 때 제가 아는 동생이 되게 조카도 상관없고 이 앞에다가 되게 그 조그만 미용실 하나 오픈했는데 저 거기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벙을 쳐라. 네. 그럼 아줌마 거기 와보겠어? 안 오는데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면 거기 공짜로 해줘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얀 거짓말을 해라. 근데 아줌마가 안 물어봤을 때 갑자기 갑자기 미용실 옮겼다는 얘기하지 말고 아줌마랑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장사살 되시죠? 이렇게. 아 그 미용실 아주머니 도장깨기 다니면 어떡하지? 헐리는 거지 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현 님에게 용국이의 일침. 니가 밀어. 하하하하 자 여러분 자 자 베디오 청가 듣고 2부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이런 사연을 재밌어 왜 그래. 아니 이런 사연을 재밌어 형. 이런 사연을 보내놓고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어떡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얘 정용국을 사지로 미니까 재밌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큰일이다 진짜. 하하하하 이 형식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형의 고통이 우리 애기 기쁨이야. 벌써 땀말아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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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하하하하 5천명 넘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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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박인데. 하하하하 아 늦는다 이거. 내가 요즘에 스님 아이돌 최초 탄생. 하하하하 이런 거 진짜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나봐요. 하하하하 그쵸?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어 이 정도면 1군이라고 봐야겠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근데 참. 혜정아 이런 거 꼽지 마. 또 몰라. 하하하하 어떻게 안 돼요. 내가 아는 건 바리깐 가격 이 정도밖에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생각도 못하지 않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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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미 정영 씨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통스러워요 고통을 보는 저희는 즐거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갑니다 지난주부터 느낌이 왔는데 상의가 아니라 그냥 정했는데 지금 통보죠 아무 준비 없이 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순간적으로 일침을 얘기를 하잖아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앞뒤 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죄송한데 어떤 말을 하든 지금 그냥 고통 자체가 꿀잼 포인트라서 그냥 고통스러운 식만 하면 돼요 용국이의 독침 채팅창의 곱침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완전 잘못됩니다 지금 일침 보러 이 방송 왔습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진짜 생각보다 자 배텐의 이강인이라는 건 뭐죠? 이분이 나이가 몇 친데 이게 뭐예요? 아이가 포텐 터졌다 하고 싶어 나가서 괜찮습니다 40대 이강인 자 채팅창의 일군 승격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영국 씨가 샌드백이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잘못됐죠 완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사연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아니 그전에 이말련 씨 거를 비교하면 거기서 해결이 거의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퀄리티 목표 해결입니다 아니 난 미용실 사연을 얘기했는데? 베텐 노망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곰망주래요 곰망구 이게 해결이 되는 거구나 자 익명으로 삶을 보내신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는 파수인데요 교수님과 단둘이 식사하거나 출장 갈 일이 많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대화할 거리가 없어서 숨이 너무 막힙니다 공통 관심사가 없어서요 손흥민이 누군지도 모르세요 곧 교수님도 답답하신지 뭔가 말하려고 노력하셔서 제가 더 괴로워져요 용국이 형의 나이 많은 윗사람 상대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경우 살면서 몇 번 있잖아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교수님이라 그래서 공감대를 찾는데 이분은 무조건 배운 게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어려운 얘기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얘기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해도 저는 충분히 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이 같이 다니면 솔직히 불편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손흥민을 모르면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 거니까 얘기를 너무 막 하려고 해도 그것도 힘들어 보이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날씨 참 좋죠 교수님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저 여자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요 아... 자... 아, 잠깐만. 채팅창에 손흥민을 모르면 차범근 얘기를 하라. 네? 연령대에 맞춰서 내가 모르잖아, 차범근 감독님이 뛰었던 세대니까 그 세대 얘기를 해라. 그건데 남자면, 어, 예쁜 애 이렇게 계획 없이 있는 거고. 자, 그렇고. 네. 어, 그분이 뭐 여성분이실 수도 있고요, 교수님이? 또... 딴 얘기야죠. 네. 자, 아무튼. 박지성 얘기해라. 그 정도면 중간이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해드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약간 그 이제 식구들을 보면 딸이랑 엄마는 친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들이랑 아버지는 살짝 그렇게 그분들처럼 친한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아들분들이 아버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보다는 아버님이라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격이 있어서 약간 살짝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좀 편하게 하시고 그렇게 와서 좀 더 아... 어린 사람이 더 다가오면 그 사람도 더 약간 열어주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귀찮지만 얘가 그냥 이쁜 거지. 나한테 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좀 친해지다가 말 그대로 나중에 교수님 나오지 마시고 혼자 갈게요. 어디 가? 그러면 뭘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 말 편해지면 교수님 진짜 불편하거든요. 같이 다니는 거. 얘기하고 혼자 갈 수도 있는 거고. 채팅창이 교수님이랑 왕게이머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남자끼리요? 아무튼 대학원 다니고 계시니까 교수님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석사 박사 과정을 갖고 있으면 교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말을 잘하고 잘 보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막 하는 게 참 편해요 개인적으로 저 가서 음료수 좀 사다 달라고 하지 말고 교수, 난 이미 왕인데? 더 가신 분이 있고 2인 마피아라고? 아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게임하라고요? 아니 게임이 아니라 진짜 친한 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계속 격을 차리고 교수님 뭐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밥 먹었는데 아까 같이 먹었잖아 너랑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계속 뭐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 사람들 편하게 있고 싶은데 그렇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아 의외로 그분이 격치 차린 것보다 편하게 해 있는 걸 그분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손흥민 아세요? 몰라요? 손흥민도 몰라요? 에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예요? 그거는 아니 돌아올 때는 혼자 올라와야 될 수도 있고 네 아 어 근데 사실 정영옥 씨는 그 어른한테 아저씨 뭐예요? 이게 정영옥 씨 말투인데 그쵸 뭐예요 아저씨가? 하하하하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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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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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알코올 중독이라는 얘기죠? 이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못 먹는다? 알코올 못 먹는다? 알코올 잘 못 먹는? 우리 작가들까지 저한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보낸 거라고? 알코올 쓰레기 너무 나이 들어서 그래 쓰레기 나는 맨날 쓰는 말인데 눈 뜨면 바로 쓰는 말인데 아이씨 쓰레기네 바로 얘기하는데 아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가지고 티티 자체가 잘못된거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구요 썰고 썰다보니 먹을거 안먹는 방송이라고 하신분들 있어요 너무 거멸한다 네 너무 거멸해 아니 긴장감이 있으니까 어지간한 거에도 지금 엄격해지네요 원래 제가 그렇게 엄격한 인간이 아닌데 채팅창에 네 배성재쓰레기라고 하시는 Love 4568님 알코올 쓰레기인 신입사원입니다. 근무 특성상 야근이 많고 야근 후 회식이 잦은데요. 첫 회식에선 주량을 넘겼다가 필름이 끊겼고 다행히 실수는 안 한 듯합니다. 그 후부터는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데 제가 회식 분위기를 깨는 기분이 들어서요. 혹시 주량을 늘리는 방법이나 술을 마시는 척 버리는 방법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이건 업소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 술 버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개그맨 되기 전에 무슨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단란주점 이런데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자 딴 얘기로 가봅시다. 자 주량을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량을 늘리는 방법. 네 계속 먹어요 그냥. 이게 우리 저희 선배가 옛날에 완전 술을 다이고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헛게 차가 나오기 전에 이미 무슨 시장 같은 데 가서 헛게 나무를 다려서 드셨거든요. 근데 몸은 생각을 하면서 술을 드시니까 확실히 같은 나이에서 먹는 것보다 더 회복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항상 주위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하는 얘기는 네가 안 먹어서 그렇지 먹으면 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먹으면 는다는 얘기는 그냥 익숙해지는 거지 뭐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러 그런 거거든요. 술을 버는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술을 늘리는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런 자리에 좀 오래 있어봤지만 저도 술을 못 먹기 때문에 개기만들 회식 자리가 있으면 항상 술이 있잖아요. 근데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은 분위기 띄우는 거 굉장히 좋은데 같이 취하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만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이게 약간 고충이 좀 있는 게 나중에 취한 사람 뒤치다 거리를 다 해야 돼요. 그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나도 그냥 같이 취할까?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다가 혼자 너무 남아서 고생하시면 살짝 술을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근데 정형욱 씨도 안 늘죠? 거의. 저요? 잘 안 먹으니까요. 거의 안 먹죠? 네. 저는 그때 개기맨 회식했을 때 억지로 먹인 사람 없었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먹어요 일단. 먹고? 네. 휴가서 엔진해서. 하고 오바이트 하고. 전 제일 처음에 한 10년 전에 서로 몰랐죠. 지상련 선배님을 처음 만났는데 딱 보자마자 오! 반가워. 앉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앉아계셨는데 소주가 11병이더라고. 그랬더니 반갑다? 그랬더니 술 받아. 그러면서 저기 이모 맥주글라스 안 해줘요? 그랬더니 맥주글라스에다가 소주를 찰랑찰랑 따르는 거예요. 마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셨어요. 어느샷을 했죠. 어려운 선배님이니까. 근데 갑자기 얼굴이 쫙 올라오면서 거기서 팍! 쓰러졌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래? 그 약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들렸던 말은 뭐야? 몽타주는 중학인데 술을 왜 이렇게 못 먹어? 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다 먹긴 먹었거든요. 결국 나중에 혼자 관리하는 건 자기만 힘들고 그러니까 초반부터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그냥 홀짝홀짝 받아 먹다 보면 몸도 안 좋고 다음날 스케줄 지장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이게 사실 좀 술이라는 게 먹이는 문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남술 매경을 하고 지술을 안 먹잖아. 그렇죠? 그런 게 좀 있겠네요. 맞는 얘기예요. 성재승은 술 잘 먹잖아요. 저요? 근데 지단은 이게 가정력 아닌가? 그쵸?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억지로 술을 늘리면 체질이죠? 안 좋죠.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모양이 왜 하는 거야? 자, 아니 재미없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저희도 처음부터 이제 아, 됐어요? 용국이의 1칩!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말도 못하... 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 처음부터 뭐 없어있게 했더니 안 된다 그러고 뭐 다 된다 그러고 자, 하여튼 저희가 좀 넉넉하게 얘기하죠. 네. 5468님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옹? 네. 레옹, 박명수 아이유의 레옹. 레옹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가지 마. 원래 없어있게 재미있는 건데 내 술을 버리면... 아유... 그게 술 엄청 많이 버릴 거예요. 아유... 아유... 내가 버렸어? 무슨 일을 했다고, 일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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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게 웨이터가... 오빠 얘기를 할 때 그... 그냥 내... 아... 아니... 내 아는 사람이... 내가 있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을 왜? 아니 그냥 오빠가 본 거나 이렇게 주변에서 본 얘기들을 하면 되잖아. 쯧... 제가 중간에 마실 수 있어도 내가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쯧... 웨이터가 이상한 직업이 아니야. 아유, 그게 아니라. 웨이터는 생각보다 인상 쓰고 있더라고. 아유... 아 meatballs 겉 rzecz포구 이야기했다. ㅎㅎㅎㅎ materials 술 많이 버리지. 응... 나의 청소년들도 듣고 있으니까... 응... 이제... 아니 Shopping 술 얘기는... 술 얘기는 넣지 말자. 우리가rir 하면서 이제 나와야 되거든. 그 영국에게 술을 못 마셔서 술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오빠 duda. 너무 남얘기야. 아니야 오빠도 술을... 원래 전문용어로 полез completely. 우롱차 나와야 되거든. 여기 idea you 모르니. 이게 우롱차를 이렇게 해요. 어어. 다 작업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홉시 전에 오면 팔만원. 됐어 됐어 아니 두 대를 그렇게 싸게 받는다 들어가겠습니다 회성재 10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저희가 넉넉하게 고민 상담을 해드려야 나중에도 본방에 남는 게 많을 것 같아요 5468님이 보내셨습니다 20살입니다 남중 남고 나와서 여사친이 1도 없는데요 알바를 통해서 여친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알바를 하면 좋죠 서빙, 영화관, 놀이동산도 썸타기 좋다는데 저는 돈 필요 없고 여친만 구하면 돼요 솔직히 이건 좀 어렵네요 사연이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분이 얘기해 주신 게 서빙, 영화관, 놀이동산을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 보면 가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친해져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갔는데 일하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때마침 그런데 만약에 여직원이 없어 그럼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또 갔는데 여직원이 마음에 든 여직원이 있어 너무 멀어 힘들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자친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알바를 하면서 오시는 손님을 상대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되나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그쪽에게 서비스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손님한테 번호 좀 주세요 그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이제 김방망이 안에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친절하게 그것만 해도 몇 번 오게 만드는 거죠? 네 친절하게만 해도 또 손님은 충분히 자기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라고는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이 왔을 때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 그러시면 이 손님은 어떤 걸 드시는 손님 만약에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오늘도 샷 추가해서 아메리카노죠 그러면 일단 어 네 맞아요 이렇게 그냥 조금 조금씩 친분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그런 알바를 찾아다니는 건 너무 힘드시고 이제 자기랑 나의 또리가 좀 맞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극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음식점 이런 데를 가셔서 일을 하시는 게 본인이 솔직히 선택의 폭도 더 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충분히 친절하게만 다가가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단골도 만들고 여친도 만들고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알바가 수시는 많이 바뀌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사장 같은 경우에는 둘이 직원끼리 사귄다 그러면 또 싫어하는 사장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자기가 친절로 나한테 호감 있는 사람 만나서 만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죠 결론적으로는 돈만 벌게 될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낫나요? 훨씬 낫죠 사장님 마인드로 네 이제 무조건 알바를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솔직히 손님들이 봤을 때 저는 이런 거에 약간 살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곱창집에서 서빙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장들의 모습은 카운터에 앉아서 어 저기 뭐 갖다 줘? 여기 뭐 누구 왔어?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직원들이 막 쉬고 하니까 제가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런 걸 더 좋아하시던데 그럼요 사장님이 이제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저는 굉장히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이 너 없어 보여 이게 왜 그래 떨어진 거 땅에 줍지마 이런 거 하고 하거든요 땅에 있는 거 왜 줬어요? 들어오니까요 더 줬거든요 주머니 막 넣고 이런단 말이야 조금 막 떨어진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주머니에 왜 넣어요? 네? 그냥 휴지가 멀리 있으니까 네 막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손님들은 그런 걸 보고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알바를 하시면서 힘든 일도 무조건 먼저 하시고 그러면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거든 그러면 그 사장님이나 주변의 지인분들이 쟤 진짜 성실하다 이런 걸로 해서 생기지 생각하지 않았던 인맥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그러네요 네 어 이거 역시 그 전문 분야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얘기입니다 재미는 할 수 없네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야 이거 아 채팅이 형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상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상담이면 오늘 첫 상담일 수도 있어요 아페크가 날아가서 그렇군요 아 이게 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분이 알바를 고르실 때 아 직장을 선택을 본인이 하잖아요 이제 이런 데는 웬만하면 어려운 데는 가지 마세요 아 가게가 장사가 좀 안 된다? 그러면 갔을 때 어 내가 일 많이 안 하겠네? 이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음 장사 안 되잖아요 화장 그냥 계속 다 밖에만 보고 있어요 본인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저기 창문 닦아? 아까 닦았거든 그래서 또 닦는 거야 그냥 닦아? 손님 왜 이렇게 하노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 지금 오늘 왔는데 이러니까 어느 정도 바쁜 가게에 들어가야 분위기도 좋고 하지 그냥 너무 조용한 가게가 있으면 되게 눈치 보이고 얼마 믿어도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다 들려 어 1950원입니다 아 1950원을 매장 이렇게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왕래가 좀 있는 곳을 가셔서 돈도 벌고 분위기가 좋아야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손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한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황을 봐서 들어갔을 때 그걸 잘 챙겨서 간다는 얘기죠 네 아 붐식인 열심히 필기하고 있습니다 네 필기하는 부분은 아시죠? 아 편집이에요 편집이에요 네 자 아무튼 채팅창에 좋은 사장님 같다고 용국스님 곱창가게에서 알바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 다 찼습니다 맥정하네요 저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일 열심히 하면 돈 많이 줍니다 그래요 아 보너스를 더 주나요? 일단 기본 급여를 높여요 저희 홀서빙 300만원씩 주니까 네 무조건 다 죽었거든요 일이 힘든 건 알잖아요 근데 말로만 사장들이 와서 고생한다 고생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말로 할 게 있고 말로 안 할 게 있으니까 보수를 지급하는 데 이런 데도 가서 직원들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음 잘 줘 여기 물어보고 아 그래? 그만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채팅창에 자수서 보내겠다고 하신 분들인데요 네 차량 하하하하하하 자 용국이 일침 하하 최준식의 8,350원 하하하하 이거 사양 자체가 재미가 없어 네 자 아 저희는 재밌어요 이게? 내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저쪽 보고 안 돼야 될 것 같아 하하하하 아니 봐봐 얘기를 하면 PD가 이제 편집하려고 X 하고 있지 성재 저쪽 쳐다보고 있지 그럼 나 어디 보고 얘기해 나는? 하하하하 여기 보고 얘기했어요 채팅창 보면서 하 벌써 땀이 납니다 자 6550님 화장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야 저는 여드름은 없는데 다크서클이 정말 정말 심합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보고 컨실러를 사서 다크서클을 가려봤는데 얼굴이 정말 환해지더라고요 문제는 티가 좀 난다는 겁니다 화장하고 잘생겨질지 그냥 살지 어쩌죠? 남자분이시죠?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남자가 화장한다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네 제가 예전에 코디가 술 먹고 안 왔어요 방송국에 그래갖고 제가 혼자 메이크업한 적이 있거든요 얼굴이 폐한 발이 되더라고 너무 아얗게 칠해가지고 이것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여자친구가 있어갖고 오빠 이건 이렇게 좀 칠해야 돼 근데 분명히 저는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보면 된다? 무조건 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화장을 했던 것보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련한 것도 좀 생기고 색조 조합 이런 것도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티난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자기가 좀 해보고 모르는 건 여자친구분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티 안 나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요 채티창에 쭈꾸미에 선 긋는다고 오징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있고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분 반응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얘기 해가지고 색깔을 자기 피부 맞는 걸로 잘 골라야 된다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된다 땡튜브를 보면서 뷰티 땡튜브를 보면서 이것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여자분 위주로 화장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남자분들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살짝 가리긴 가리는데 다 가리진 말고 거의 티 안 날 정도로만 살짝 이렇게 발라도 이렇게 자기가 딱지 않는 이상 이상하진 않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6550님께 용국이의 1침 공동구매로 싸게 사세요 이게 뭐냐 이게 야 말 같지 않으면 아니 우린 재밌다는데 왜 본인이 그래요 말이 어이가 없죠 공동구매로 싸게 사세요 뭐야 이게 땀이 나면 땀이 나지 머리에 땀이 나요 네 잘못됐어 지금 자 지금 붐식 PD가 메시지 보냈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넉넉히 더 타고 자 오늘 혼만 3개 때렸다는데 왜 본인만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 표정을 반바만 전 다 보고 있어요 무차사 PD 그런 느낌 정통 개그맨이다 보니까 저희 인방 형식 라디오에 너무 지금 적응을 아니 내게가 얘기할 때부터 눈빛 자체가 이걸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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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무 표정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표정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자 0013님 친동생이 결혼합니다 저는 35 솔로고요 때마침 적금 하나가 만기 돼서 여윳돈이 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 동생에게 줄지 안 줄지 고민입니다 형 된 노력 좀 할까요 그냥 여행이나 갈까요 솔직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안 주죠 그걸 누가 줘 본인이 적금 만기 됐다는 건 본인만 압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알어 아니면 은행 관계자가서 만기예요 라고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만남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만남 전보다 빨리 적금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만기가 되는 와중에 친동생이 결혼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그냥 알았다고 축하한다고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나는 만기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형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500만 원이면 너무 재밌게 쓰지 3위를 펑펑 써요 그래요? 네 그럼 어느 정도를 줘야 될까요? 결혼 그래도 친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본인은 솔로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최고로 줘야 150만 50 아닐까요? 50주라고요? 친동생 결혼하는데? 네 너무 안칠한 느낌 나죠? 좀 그래요 그래도 여윳돈이 생겼는데 여윳돈이 생겼으면 다시 공동구매 구매를 해가지고 친동생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약간 가전제품 이런 거 많이 주더라고요 세탁기 좋은 거 집에 필요한 물품을 냉장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사이즈 딱 알아봐가지고 이제 중고카페 이런데 있잖아요 새 거 같은 거 있거든 그걸 사는 거지 친동생인데 중고카페 무슨 말이야 아직 안 뜯은 것들이 있어요 안 뜯은 거 사다 주면 그리고 본인이 설치 다 해주고 물건이 바로 오면 안 돼 본인이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줬을 때 뭐 하면 필요한 거를 갖다가 위계봉신품 네 위계봉신품 이거 있거든요 전시용품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뭐 팁이 좋은 거라든가 형이 뭐 하나 해줄게 골라봐 라고 대답을 듣지 않는 거지 아 오늘 대답해놨으니까 네 그렇게 해도 좋죠 아 그렇군요 굳이 뭐 만기된 거를 얘기해서 본인이 고민을 늘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상에 친형 맞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친형은 맞는데 정용욱 씨가 이상하게 얘기해 준 거고요 아니 돈의 쓰임새를 얘기했던 거죠 네 친동생도 커플은 커플이기 때문에 응징하자 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정용욱 씨 형제 없는 거 아니냐고 저 형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형이 무조건 해줘라 네 해주는데 본인이 부담 안 가고 너무 많이 해줬나 라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해주는 게 좋다 얘기를 하는 거죠 미개봉 신품을 사줘라 되게 많아요 좋은 거 맞습니다 네 AS가 안 되면 어떡하죠? 잘못된 거지 뭐야 또 뒤져야죠 뭐 네 채팅창에 꿀팁 감사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돈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용국이 일침 결혼하면 남남이죠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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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가 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그래요? 예 이게 만약에 자기가 이제 또 새로운 여성분이 만나서 저녁할 때 적금 탄 거 다 줬다 그러면 혼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친동생이지만 어느 정도 AS 해줬다 아, 되게 차가게 기립박수 쳤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말로운 런이 드디어 나왔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자, 아직 분량이 안 채워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요? 거의 1시간 반을 했는데. 오, 너 입에서 살짝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자, 0027님. 청바지에 후드티만 입고 다니는 남자인데요. 주변 여자 동기들이 전부 댄디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네요. 댄디한 스타일 도전해보려는데 그게 뭐죠? 10만원 내로 준비 못하나요? 솔직히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댄디한 스타일이다, 뭐 어떤 스타일이다. 그러게요. 댄디가 어떻게 하면 댄디하는 거지? 남자 같은 경우는 차려입고 나오면 차려입었네? 어디 가냐? 상가집 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생각에 너는 댄디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댄디 스타일인데 저도 솔직히 이거의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뭐 청바지랑 후드티를 주로 입으셨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정장 느낌의 와이셔스도 좀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10만원으로 구매 가능하냐고 그러는데 충분히 구매 가능하고 세탁소 맡기면 한쪽 쭈그러들어 있어요. 아, 질이 안 좋다? 네, 많이 안 좋죠. 바지가 길이가 안 맞아. 오른쪽이 좀 더 짧아져요. 쫄바지 되고. 그러니까 이제 10만원 정도면 보통 상하의 중에서 하나만 구매하시는 게 아, 이거 꿀팁이네요 진짜. 그리고 말 그대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게 제가 그때 옷을 너무 못 입는다고 소문이 나서 동대문 가잖아요. 옷 사러 가면 저는 마네킹 옷을 싹 다 벗겨 갖고 와요. 고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아예? 아예 옷을 못 골라요. 이거나 이거나 매치가 아예 안 돼. 그렇게 센스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헷갈릴 거면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시면 그 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싹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지 같은 게 있거든요. 코디가 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사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방법 괜찮습니다. 이 옷을 너무 오래 입은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거랑 접목시키는 순간 스타일이 완전 박살나거든요. 네. 그냥 똑같이. 아, 그대로. 그대로. 본인이 너무 이렇게 모험하지 마라. 네. 그리고 그냥 이거를 원래 이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시면 한두 번 정도는 입으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스타일을 변해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트윙창에 마네킹 머리도 벗겼냐고. 아, 그때 원래 민머리에 마네킹 입혔어요. ㅋㅋㅋㅋㅋ 마네킹에는 거의 민머리이고 모자를 씌워놔요. 모자를 씌워놓지 가발을 많이 안 씌워놓거든요. 마네킹 머리까지 그대로 벗겨갔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초초구탈 생각을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근데 거의 다, 거의 다 민머리인데 가면. 아, 그렇죠. 거의 다 민머리예요. 그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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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용국이 1침. 돈 좀 써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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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발을 갖고 어떻게 입어 옷을? 말이 안되지. 1군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아니, 정정바지에 장화 신을 순 없잖아. 아, 그래요? 누가 정정바지에 장화 신어요? 돈이 없으면. 싸게 산 신발을 신. 알겠고요, 알겠고요. 조용 씨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느 부분이 드러내지고, 어느 부분이 살았는지 여러분 꼭 본방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힘든다, 진짜. 네, 조용 씨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해결된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 정도로 한 달만 더 가면 1군 확실해요. 나 근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영국 씨의 고통이 우리에겐 기쁨. 하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너무 긴데? 좋아. 두 가지 버튼을 할게요. 해픈 엔딩 에픽하이 끝 곡 속의 버전, 서약본으로 끝내주는 버전. 들어가겠습니다. 2월 23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에픽하이의 해픈 엔딩으로 마치겠습니다. 땡. 에픽하이의 해픈 엔딩으로 마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이걸로 제가 버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미친놀이 안 되는구나, 방송에서. 안 되지. 비속 오자. 지상파야, 지상파. 그게 순화시켰는데. 국가사장에 나오는. 아니, 근데 뭐 드라마에는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위험한 것은 우리는 피해가자. 이런 거지. 아, 마지막으로. 오빠가 그냥 해야겠다, 이거. 1침이.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성재가 이제. 대충 내가 호흡을 알거든. 내가 이쯤에서 1침을 외치겠다라는 호흡이 있어. 그때부터 압박감이 막.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지? 형. 그게 킬링 포인트라니까. 아. 킬링 포인트. 아. 끄고 안 해야 돼? 말라는데, 사람이 말라 말라. 지금 피가 말라 막. 아, 말네요. 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빠 저 포장이 진짜. 조금만. 나 물어봐야겠어, 얘한테. 하나, 둘, 셋. 와. 일주일 동안. 푹 쉬어요. 푹 마시는 거 같아. 아, 진짜. 형, 한 달 만에 편해질 거야. 뭐 한편지. 저런 사람은 아니에요. 얘기라면 슬리퍼를 들고 있는데, 칠 나고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아, 형이었구나. 아, 진짜. 뭘 바로 살아나. 아니, 저런, 저런. 갑자기. 아, 이제 살아날 타이밍이 됐지. 참. 얘기를 못해, 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밝아졌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세국이 많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볼 때마다 파이팅이 많았다.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왜, 이게 다 ㅈㄹ하는 걸이 같다. able to put the way up resist command. 둘이 Okey- 둘이 Dag- 천천천히 언제나한 전기